세로 형병 카세신드라를 쎄리자고 그게 진짜 순방머신이긴 하더라고 근데 그 위를 봐야지 우리든 그거밖에 안 쎄려? 그 이상 쎄려야지 그건 너무 순방마잖아 요즘에 근데 게임이 더럽더라 더럽게 해야되는 거 인정을 하는데 좀 게임이 더럽더라 학자 지금 개삭일 거 같아 학자 주작 십삭이던데? 6학자 맞추는 거 그냥 지지가 않아 천민 개돼지들은 구학력자를 이길 수 없다니 지금 잠깐 6학자가 센거지 뼈 8형병 9렙 가면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형병을 먹은 이유가 뭐냐면 약간 제가 싸움꾼 졸나 좋아했잖아요 싸움꾼 느낌으로 좀 운영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8삼? 8형병 느낌? 근데 형병은 좀 차이점이 그 궁극기를 써야지 이제 늘고 그냥 8형병 박으면 구원이 있다? 그 느낌? 또 사고싶다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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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생천? 뭐하지 근데? 뭐하지 근데? 일단은 개서스 햄한테 주는 게 맞고 꺼지고 인간 버러지들 시간 끝났어 이 새끼야 1스텍 그냥 8서스 미드 20분 700스텍이요? 8서스 20분 700스텍이요? 뚝배 한번 봐 딜이 생겼죠? 3000딜씨 아 아까비 아 스텍이였는데 아 존나 아깝다 오이 쉣 스텍 존나 맛있네? 오 나더스 25분 1000스텍이요? 8서스 블루투스 스텍이 돼 4700 그치 아까 4400이었는데 4700됐지 그치? 어 존때도 왔다 대천사도 왔고 후라이팬도 왔는데? 형변 상징인데 그쵸? 오 형의 형변 아 근데 화염을 할까 그냥? ㅅ바라 형변 햄들 지금 삼성 대기 중이었는데 인연이 그걸 쳐먹어 근데 잘했어 잘했다 딜라나 잘랐으면 됐어 시간 시간 됐지? 어 꿀보라 쳐맞자 예 호이 인물 8업자 앞에서 개기질을 말어 호이 같은 소리하고 있어 그냥 호이 통째로 가고의 효율 안 나오죠 혼자 살아남아서 소셜 해서 뭐 칭 뭐 ㅅ바라 저도 호이 늑게 말로 안해 유지도 좋고 거강도 좋은데? 집을 못함? 이미 그냥 플래티넘 이상 딜템이 있어서 그죠? 이게 국룰이거든 헬카림 삼성 의미 없어 아 근데 원래도 그 난동군 카운터가 결투가였고 여기서도 이제 형변에 이렇게 스택 쌓는 거 카운터가 저런 도전자 세도자류일 수도 있어요 약간 그 가렌이라고 생각하자고 갈랜 갈랜 설치 메인덱 오 회복량 좋아 회복 생겼는데 나? 팔서스 회복 생겼는데요? 딱 봐 좋대단이네 얘넨 다 좋대단 후라이 뭐야? 아 재미없어 아 재미없어 존나 노잼 와 어 그래 니가 니가 뭘 좀 안해 분조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옛날에도 도전자가 잘 팼거든요 지금도 잘 패네 존나 센데 오제도에는 그 고담이 없는데 와 분조장해라니 삼성 그냥 신이 나 아 승천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니가 나오면 어떡해 딸네들 지금 뭐 먹고 살아? 아 어떡하냐 이따 브라이어 승천도 준비돼 있어 화염을 지금 너무 잘 쌓아서 브라이어도 지금 받아서 기분 좋아하거든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해 화염 공속을 브라이어가 아 진짜 이 버러지 혼자서 다 죽여가지고 승천은 그냥 기본 디폴트 값인데 승천에 거강 패시브 옵션까지 이 일석 나서스가 맞아? 16395 이거 개인 스택도 있었으면 그냥 1등이었겠다 나서스가 개인 스택도 있었으면 그냥 1등이었겠죠 여기서 한번 찍어줄까? 찌러스 쩔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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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쩔쩔 유미 달아주죠? 아 그니까 얘 만나는 턴이라 딱 승천 너무 하고 싶어서 밤끝 먹고 분조장 먹으면 더 좋아요 아이템 하나 더 구인 수락 매우 좋습니다 몽이 혹시 몰라서 안 줄게요 하... 초마찬네 아.. 크아.. 무조건 응시하지 이새끼 이제는 패주자 나는 카르마 그웬 저기가 제일 싫더라 그저 쟤네를 제일 혐오해 이성피 2만.. 2천 어.. 이제는 안 깎이지 어.. 처맞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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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들 싸가지고 이 새끼들 그냥.. 미친 새끼들 그냥 메가 약이지 나사스 루덴이면은 그냥 봉 하면 찍고.. 뭐.. 아.. 처.. 대천사 왔구나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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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.. 어.. 이따가 쳐봐 이따가 쳐봐 나도 있어 대천사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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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카이 세카이 이거 근데 복사한 거는 어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다 세카이는 돈이도 많이 주잖아 이거는 스타라크 저거 뭐 잠깐만 자자자자 자는 그냥 20초 지났어 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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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딱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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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서서서서서 서 서 이 새끼야 한금발 저거는 다닌줄 알아 처음 왓자 처음 왓자 이 싸다 저거 이 새끼 오 오? 이거 한 번만 올게 나 그건 빨리 살텐데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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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타타타타 그앤때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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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겼지 아이씨 나갔어 떴냐? 아 오코이성 의미 없는데 브라이오로 안돼 안될거 같은데 오코 윤이удь 아이씨 아이씨 1. 2. 3. 4. 6. 7. 10. 10. 10. 11. 13. 14. 15. 승천을 못해. 승천했으면 당연히 이기지. 다 팔아가지고 못 이겨. X나 늦게 뜨네 그냥! 한 tickets